자 이번 시간에는 초음파와 소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초음파와 소리에 관해서 보면은 자 일단 음파의 특징, 뭐 앞서서 쭉 보기는 했는데 자 음파라는 건 일단은 종파다라 그랬죠? 그치? 근데 가청음파다라는 게 있어 자 가청, 들을 수 있는 소리죠. 가청음파, 들을 수 있는 소리 자 보시면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진동수가 뭐래? 20에서 2만 헤르츠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만 지금 사람이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죠? 즉 2만 헤르츠를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20 헤르츠 이하면은 분명히 소리는 소리인데 우리 귀에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어 뭐 여담이지만은 이게 나이에 따라 다르다라고 합니다. 조금 어릴수록 가청 주파수가 조금 넓고 나이가 들수록 가청 주파수가 조금 좁아진다라고 하네요. 뭐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20에서 2만 헤르츠인데 자 여기 초음파 해가지고 되어있죠? 진동수가 뭐래? 2만 헤르츠 이상인 소리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치? 자 초음파가 나왔으니까 우리 초음파가 대충 뭔지는 압니다. 그치? 왜 의료기기에서도 초음파? 뭐 같은 거 많이 쓰잖아. 그치? 자 초음파 의료기기를 쓸 때 무슨 소리 납니까? 소리 안 납니다. 왜? 주파수가 2만 헤르츠 이상이거든. 그치? 자 근데 분명히 음파는 음파다라는 걸 일단은 알아두셔야 되고 자 초음파의 활용 여기부터 갈게요. 어찌됐든 음파고 파동이야. 단지 들리지 않을 뿐이야. 근데 얘를 어디다 쓰냐? 자 첫 번째 지금 어군탐지기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배가 있으면은 배에서 이제 밑에다가 초음파를 쏘는 거야. 그러면은 초음파도 어쨌든 음파 즉 파동이기 때문에 반사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반사돼서 돌아오는 정보를 가지고 아 뭐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자동차 후방 감지 센서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뭐 이런 겁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뒤로 슝 하고 가게 되면은 뒤에 장애물이 있으면 삐삐삐삐 막 거리잖아. 그치? 그게 이거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초음파를 쐈다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 시간이 짧아지게 되면 삐삐삐삐삐삐 거리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 후방 센서. 그 다음에 뭐 초음파 세척기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초음파 세척기나 아니면은 뭐 초음파 의료기기 이런 게 이제 원리가 얘는 어군탐지기랑 자동차 후방 감지 같은 경우는 반사의 성질을 이용을 한 건데 초음파 세척기나 이런 거는 이런 거야. 파동이 있잖아. 진동수가 커지고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커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투과력 같은 게 생깁니다. 전자기파도 마찬가지인데 자외선이 위험한 이유가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피부 안 팔라고 물론 바르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외선 같은 경우가 사실은 감마선, X선 다음으로 사실은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큰 애야. 근데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크면 뭐가 생긴다? 투과력이 생겨. 오케이? 자외선 같은 경우는 피부를 투과해가지고 피부 암 같은 걸 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거거든. 적외선 차단제 따위는 없죠. 그치? 걔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투과성이 없거든. 얘도 마찬가지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커지면 약간 투과력 같은 게 생기는데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세척기나 이런 걸로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 나오는 거는 결국에선 근데 어근탐지기랑 자동차 후방 감지센서 반사의 성질을 이용한 거다 라는 게 이제 주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초음파는 그냥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음파의 속력 관련해서도 이미 봤습니다. 그치? 고체에서 가장 빠르고 고체, 액체, 기체 순이다 라는 거. 그 다음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빠르다라는 게 일단 음파의 속력이고 초음파도 음파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오케이? 초음파도 음파이기 때문에 고체에서 가장 빠르고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의 3요소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세기, 높낮이, 맵시 이런 게 나옵니다. 뭐 보통 내가 수업할 때 소리의 3요소가 뭐야 라고 하면 음정, 박자 이러고 있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자 소리 3요소 뭐라고? 세기, 높낮이, 음정이죠 높낮이가. 그 다음에 맵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세기 같은 경우는 진폭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오케이? 소리 같은 경우, 아 세기 같은 경우는 진폭.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나는 거야.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가 나는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소리의 높낮이 이게 이제 음정이죠. 도렘기파 소울. 자 이 높낮이는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뭐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나왔었어. 자 도에서, 낮은 도에서 높은 도. 아이고 높은 도. 여기까지는 이제 이거를 1옥타브만큼 차이 난다라고 하거든. 1옥타브 차이가 나는데 이 한옥타브 차이가 진동수 두 배 차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의 진동수가 F0다라고 하면은 높은 도의 진동수는 뭐 EF0고. 뭐 그 다음 또 1옥타브 차이 나는 높은 도면은 얘도 두 배 차이 나야 될 거 아니야. 두 배 차이 나니까 얘는 뭐 4F0다. 이런 식의 문제로 나왔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인재는 알 필요가 없고. 어찌됐든 음정, 즉 높낮이 같은 경우는 진동수가 클수록 음정이 높아지는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맵시라는 거는 어떤 소리의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내 목소리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다르잖아. 그치? 혹은 피아노의 소리나 아니면 바이올린의 소리는 분명히 구분 가능할 정도로 다릅니다. 그치? 자 이거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 그러면 파형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내 목소리와 다른 사람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파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소리의 3요소는 일단은 세기, 높낮이, 맵시 이렇게 있고 각각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 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17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다음은 어떤 파동이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예이다. 해서 그 예시가 자동차 후방센서, 태아검진장치, 어군탐지기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인재는 아마도 전자기파 쪽에서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잠깐 조금 정리를 하고 가면은 일단은 자동차 후방센서, 태아검진장치, 어군탐지기 얘네들은 일단은 뭐야? 초음파의 예시죠. 그치? 초음파의 예시니까 일단 답은 2번인데 자 이거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문제가 나왔는데 뭐냐면은 초음파는 음파야. 소리라고. 그치? 근데 나머지는 적외선,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얘네들은 뭐야? 전자기파라고. 그치? 근데 전자기파의 예시들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제 정리를 하고 갈 건데 자 전자기파, 감마선, 엑스선, 자외선, 가시강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 순서대로냐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져. 파장이 짧아진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거고 진동수가 커진다라는 거죠. 진공에서의 속력은 다 똑같은데 자 위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각각 어디에 쓰는지 잠깐 정리를 하면은 감마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핵분열이나 이런 걸 할 때 나오는 건데 감마선은 주로 암치료할 때 쓰입니다. 에너지가 세면은 투과력이 좋거든. 이렇게 투과를 해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데 쓰이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투과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암치료하다가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그래서 암치료도 하고 암을 유발도 하는 좀 정신나가 냅니다. 자 그 다음에 X선 이건 뭐 딱 이름만 봐도 뭔지 알겠죠. X-ray에 쓰이는 겁니다. 뼈다고 찍는 거. 그치? 투과력이 좋으니까 뼈다고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 투과력이 좋기 때문에 기출로 나오는 게 이제 공항 물품검색대.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로 기출이 되고 있고 이것도 이제 투과력이 좋으니까 뭐 가방 속에 뭐 들어있는지 뭐 마약은 없는지 그치? 이런 거 찍는 거. 이게 이제 X선을 이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자외선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자외선까지는 일단은 투과력이 꽤 있습니다. 자외선 같은 경우는 그럼 어디다 쓰이냐? 일단은 살균 소독하는 데 쓰여. 투과시켜가지고 살균 죽여버리는 거지 뭐. 그치? 그리고 이런데도 쓰입니다. 위조지폐검사. 뭐 뉴스나 이런데서 보면은 위조지폐검사할 때 왜 보라색 빛으로 막 막 뭐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 그치? 자외선 할 때 이 자자가 보라색 그 자자거든. 그치? 그래서 자외선은 위조지폐검사할 때 쓰이는구나 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시광선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빨주문초파남보 이게 가시광선이잖아. 뭔 예시가 있겠니? 뭐 형광등 이런 거지. 그치? 얘는 뭐 예시나 이런 것들이 기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적외선. 이게 이제 되게 활용 범위가 많은 건데 사람 몸에서 원적외선이 나온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외선, 카메라, 적외선, 온도계, 뭐 또는 뭐 리모컨.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적외선이 광통신. 뒤에 이제 따로 이제 나올 건데 광통신에 쓰인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 기억을 하시면 되고 라디오파 이름부터가 딱 뭔지 알 것 같죠? TV 라디오. 라디오파가 사실은 파장이 제일 길잖아. 일곱 개 중에서 파장이 제일 긴데 파장이 길면은 잘 휘어. 틈을 지날 때마다 그걸 회절이라 그러는데 회절이 잘 돼. 즉 잘 퍼지다 보니까 라디오파를 TV나 라디오에 쓰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예시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수능에서는 거의 뭐 한 80% 확률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고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초음파가 섞여 있더라도 절대 낚이지 마시고 초음파의 예시는 뭐다? 후방센서, 그 다음에 검진장치, 어근탐지기. 그죠? 어찌됐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년 3월 학평입니다. 그림은 잠수함이 초음파를 이용해 빙사는 위치를 찾는 모습을 나타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 자, 일단 봅시다. 초음파를 이용해 그랬죠? 그치? 초음파는 뭐다? 음파입니다. 그치? 자, 기억 초음파는 종파이다. 음파니까 종파 맞네요. 그치? 진행방향과 진동방향이 나란하죠. 그 다음에 니은 초음파가 반사되는 성질을 이용한 거다. 그렇죠. 그치? 빙산의 위치를 찾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반사돼서 오는 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 뭐, 어군탐지기, 그 다음에 자동차 후방학 센서 이런 것들이 반사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쵸? 투과될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니은, 오른지문. 그 다음 디귿. 초음파는 공기 중에서 진행할 수 없다. 라고 그랬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죠. 그치? 공기가 있어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치? 매질이 없으면 진행할 수 있고, 아니, 진행할 수 없고, 공기 중에서는 당연히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4학년도 수능입니다. 그림은 진동수가 다른 두 음파, A, B를 발생시키고 있는 구급차를 나타낸 것이다. A랑 B가 뭔지 봤더니 지금 A는 소리고, B는 초음파네요. 어쨌든 둘 다 음파인데, 진동수가 다른 거죠.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는데, 기억. A와 B는 공기 중에서 진행할 때, 공기의 진동에 의해 전달된다. 라고 그랬는데, 일단 소리 같은 경우는 내가 아 하고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된다? 앞에 있는 공기분자를 탕탕탕탕탕 때리는 거고, 그 공기분자들이 땡땡땡 때리면서 진행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A와 B는 진행할 때 공기의 진동에 의해 전달된다. 맞죠? 그치? 얘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음파이기 때문에, 똑같이 종파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은. 오른 지문. 그 다음에 니은. 진동수는 A와 B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소리라는 거는 뭐다?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 사이렌 소리라는 거는. 그치? 들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가청주파수, 즉 20에서 2만 헤르츠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치? 뭐 이 소리가 높은 소리인지 낮은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얘는 어찌 됐든 이 사이에 있을 거야. 근데 초음파라는 건 왜 안 들린다고? 얘는 2만 헤르츠보다 진동수가 크다고, 즉 가청주파수를 넘어서는 거라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는 누가 크다? B가 크다로 가야겠네. 니은은 틀린 지문. 그 다음, 디귿. B는 공기 중에서보다 물속에서 더 빨리 진행한다. 라고 그랬는데, B는 역시 음파라고, 즉 소리라고. 소리의 속력은 어디서 제일 빠르다?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라고. 그치? 그러면 공기 중에서보다 물속에서 더 빠르다. 즉, 기체보다 액체에서 더 빠르다. 이거는 뭐다? 옳은 지문이겠네. 디귿은 옳은 지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년도 수능 예비 시행 12번이네요. 그러면 초음파 송수신 장치 S를 이용하여 X축성에서 340m 떨어진 두 물체 AB에 각각 속력이 340m 퍼 세큰인 초음파를 보내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음, 양쪽으로 소리를 쐈다라는 거지. 양쪽으로 소리를 쐈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애 있고, 음, 자, 근데 S가 X축상의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초음파가 A까지 갔다가 오는 데 걸린 시간이, B까지 갔다가 오는 데 걸린 시간보다 1초가 짧았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1초 더 빨리 도착했다라는 소리네. 그치? 자, 이때 A로부터 S까지의 거리를 구하라라는 게 문제네요. 그쵸? 뭐, 이거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걸 일단은 위치수로 놔야겠네. 그치? 여기 X 놓고, 그 다음 여기는 뭐야? 얘가 X면 얘는 340-X가 되겠죠. 그치? 자, 속력이 지금 이거인 초음파다라 그랬는데, 뭐, 소린 등속도 운동할 테니까 S는 V, T 이거 쓰면 될 것 같네요. 그치? 자, S는 V, T인데 주어진 게 뭐라고? 시간을 주어졌잖아. 그치? 시간을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는 뭐다? V분의 S다.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왔다가 오는 애를 구하면 자, 속력은 일단 뭐다? 340mps라 그랬고, 그 다음에 왕복이니까 거리가 어떻게 돼? 2X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얘가 지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자, 속력은 똑같이 340이야. 그치? 근데 왕복 거리는 어떻게 돼? 340-X의 2배지. 그치? 앞으로 340-X 그 다음에 뒤로 340-X니까 그러니까 680-2X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시간이 지금 뭐라고? 얘가 그치? 1초 짧았다라 그랬어. 그치? 얘가 1초 짧았다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럼 이제 이거 계산만 하면 되겠네. 양변에 340 곱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2X는 680-2X-340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치?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4X는 340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면 정리하면은 쓱쓱하게 되면은 85 이렇게 되겠네. 그치? X는 85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학년도 아, 19년 3월 학평이네요. 그쵸? 자, 다음은 소리를 분석하는 실험이다. 해서 실험 과정 봅시다. 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 다음 소리굽세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녹음한다. 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이유가 뭘까요? 온도가 달라지면 소리의 속력이 달라지죠? 그치? 온도가 올라가면 소리의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넣은 겁니다. 그치? 자, 그리고 소리굽세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녹음했고 그 다음 소리 분석기로 서로 다른 시간 A, B에서 소리굽세의 소리를 분석한다라고 되어있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실험 결과를 보니까 지금 어때? 이게 지금 X축이 시간이네. 그치? X축이 시간인데 지금 보니까 요렇게 돼 있고 얘는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 보니 자, 시간 같은 시간 동안 같은 횟수만큼 진동을 한 거 보니 일단은 뭐다? 주기나 진동수는 똑같네. 근데 지금 뭐가 변한 거니? 진폭이 변했네. 그치? 진폭이 변했다. 진폭은 뭐다? 소리의 세기에 관여하는 거지. 진폭이 클수록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 즉, 소리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지. 그치? 자, A에서 A에서가 B에서 보다 큰 물리량을 골라라. 그랬는데 소리의 높이 요거는 아니죠. 그치? 소리의 높이는 뭐다? 진동수에 비리하는 거거든. 근데 두 개는 뭐다? 진동수는 똑같아. 그치? 그 다음 소리의 세기 달라졌습니다. 그치? 진폭이 얘가 두 배잖아. 그니까 소리의 세기가 두 배 커졌겠네요. 그치? A에서가 B에서 보다 큰 거? 맞네요. 그 다음 소리의 파장 그랬는데 자, 소리의 파장은 변합니까? 이것도 역시 안 변하죠. 그치? 왜 안 변하냐? V는 F람다야. 그치? 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이 속력이 일정하거든. 그치? 근데 소리의 높이 안 변했다며. 소리의 높이 안 변했으니까 진동수 안 변했겠죠? 진동수 안 변하면 당연히 파장도 안 변합니다. 그쵸?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파장도 똑같다. 그치? 답은 뭐다? 2번이 되겠네요.